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얼마 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별세를 하고 나서 현 정권 측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 때리기에 몰두하고 있고 악마화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학계 측에서는 지금의 상황이 우려스럽다면서 어떠한 역사도 0하고 100 사이에 있는 것이지 0이거나 100인 것은 없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고 또 전두환 전 대통령 역시도 공과 실이 있는 사람이며 제5공화국의 성취도 대한민국의 성취였고 거기에서 대통령으로서의 전두환의 역할도 분명히 있었다면서 그 점도 평가받아 마땅하다라고 지금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최전방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때리고 악마화에 나서고 있는 이재명을 향해서도 이재명 역시도 전두환 정권의 장학생이라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거 다세째인 27일 날 유족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연결식이 있었고 이날 전국 377개 대학 전현직 6200여 명의 교수들이 모임인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측에서는 성명서를 냈는데요. 그 성명서의 내용을 보면 오늘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한 줌의 재로 돌아갔다면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망으로 대한민국은 제5공화국과 그 계승 정권의 역사의 수장고에 온전히 갈무리할 책물을 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야 유력 대선 주자들을 포함을 해가지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망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주요 언론이 보였던 행태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공정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올바른 것인지 진지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정겸호 측에서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가 권력으로 시민을 살상한 죄가는 사과한다라는 말로 씻을 수가 없다면서 100번의 사과도 잘못을 덮을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역사의 법정에 정상참작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냉철한 심판만 있을 뿐이고 가벼운 혀로 국민들을 조롱하고 쉽게 내뱉는 사과 이벤트를 우리는 지금도 넌더린하게 보고 있는 중이라면서 차라리 역사의 가중처벌을 감수할 수 있다는 우직한 침묵이 더 떳떳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청와대가 노태우 전 대통령 경우와 다르게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빈소에 조문은 커녕 조화 하나 보내지 않는 것은 옹조란과 편협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관계의 일단이라고 지적을 했고 권력이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선악을 제시하고 온갖 사회적인 터부와 금계의 영역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면서 대북전당금지법이라든가 언론재갈법, 5.18역사외국가중처벌법 등을 둘러싼 논란은 이미 이념이 깊숙이 종교화되어가지고 시민의 양심과 생각까지도 옥죄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족을 살상하고 가공할 독재로 인민을 생지옥에 가둬놓고 있는 북한 정권에 대해서 비굴함의 극치를 보이고 있는 집권당 김일성 회고록의 판매는 허용을 하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대한 판매 금지 내리고 있는 대한민국 사법부 역시도 이 관계의 시대에 일주하고 있다는 비판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지적을 했으며 청와대와 국회, 사법부까지 모두 이 우아우 시대에 괴기스러운 감염극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을 했고 북한 정권 지도자에게는 김일성 주석,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공식 호칭을 꼬박꼬박 붙여가지고 쓰면서 고인에 대해서 전두환 씨라고 쓰는 일부 언론도 이 감염극의 주연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가공할 만한 중세적인 회기, 광포한 오엘리안 전체주의의 도래에 아연 실색을 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이 고리를 끊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리고 문제는 이 현상이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면서 객관적인 역사관과 거리가 있는 자들이 시민의 이름으로 집권 세력과 야불해가지고 시민 교육을 도맡겠다라는 법안을 쏟아내고 있고 이것은 가공할 만한 중세적인 회기이며 역사의 반동을 척결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고 진실은 진실로서 가려야 하고 정당성은 도덕적인 우위로 가려내야 할 것이며 강압은 오히려 거짓을 진실로 악을 선으로 보이게 한다면서 어떠한 역사도 0하고 100 사이에 있는 것이지 0이거나 100인 것은 없다라고 지적을 했고 이 사이의 지점을 냉정하게 볼 때 미래를 위한 교훈도 통합도 가능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권력 따위가 역사의 진리 표준을 개인의 양심의 척도까지 독점하고 강제해서는 안된다라고 지적을 했고 극단과 극단을 오갈 때 미래를 위해서 내딛을 틈이 없다면서 제5공화국의 성취도 대한민국의 성취였고 거기에 대통령으로서 전두환의 역할이 있었다면 그 점도 평가를 받아야 마땅하다면서 1980년대 중반 대한민국 경제는 연평균 11%가 넘는 성장을 했고 1986년하고 88년 사이의 주식 가격은 3배가량 상승을 했으며 무역은 흑자를 기록을 했고 중산층은 확대가 되었고 여기에 정권초기 대통령 단임제의 장점을 살려가지고 인기를 의식하지 않고 물가 안정에 집중했던 정책이 그 토대가 되었다면서 1980년 물가 안정을 위해서 제정한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은 이태리라든가 네덜란드보다도 빠른 입법 경제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심판의 저울에는 공가를 모두 다 올려놓고 보아야 한다면서 무엇보다도 그 저울을 들고 있는 자들의 민낯이 순수하고 정직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현재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에 나서가지고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판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을 향해서 전두환의 후회를 하면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를 보고 있는 이영작 박사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의 이런 행태가 정말로 기가 막히다면서 과거의 흑수저였던 이재명 후보가 누구 덕분에 흑수저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지금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는지 당시 상황을 좀 생각해보자라고 지적을 했고 또 이재명은 또 사실관계를 따져보았을 때 이재명은 전두환 정권의 장학생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지적을 쏟아냈는데요. 관련 소식을 보면은 이영작 박사 같은 경우에는 1964년생인 이재명이 어린 시절에 공장을 전전하면서 고생한 것은 사실이고 흑수저인 것도 사실이지만은 이재명은 대학 입학 제도를 개혁을 하고 장학금 제도를 개혁을 한 전두환 정권의 가장 큰 수혜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영작 박사가 이런 주장을 한 이유는 세 가지 근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두환 정권에 의해서 교육 개혁이 없었다면은 이재명 후보는 흑수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을 것이고 정기 교육을 받지 못한 청년도 학력고사 성적만으로 대학에 갈 수 있는 개혁이라든가 과외 금지라든가 장학금 확대 등의 전두환 정권의 개혁으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흑수저의 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지적을 했으며 이재명 후보는 그런 전두환 정권의 비석을 밟았고 자신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푼 정권을 배신한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배신까지는 모르더라도 이재명이 전두환 정권에서 만든 제도의 혜택을 본 것까지는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죠. 이 외에도 전두환 정권을 굉장히 비판하는 사람 중에 조모 씨 같은 경우에는 전두환 정권에서 만든 석사장교 단기 복무로 군복무를 퉁쳐놓고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고 있어가지고 여기저기서도 진짜 어이가 없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영작 박사는 두 번째로 이재명 후보는 금수저라고 주장을 했는데 금수저 김혜경 씨하고 결혼을 했었고 두 아들을 낳았으며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1991년에 숙명여대에서 피아노로 전공을 했고 미국 유학을 준비하던 금수저인데 이런 김혜경하고 결혼해가지고 트라이 두 아들을 두고 있는 이재명을 과연 흑수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묻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흑수저 청년들에게 하는 말하고 금수저 자신의 두 아들에게 다른 말을 하진 않는지 묻고 싶다면서 이재명 후보가 태어난 1964년은 대한민국 자체가 흑수저 시대였고 대한민국을 흑수저 국가에서 금수저 국가로 만든 것은 박정희 대통령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보수 우파 정권이었다면서 이재명을 흑수저에서 금수저로 만들어준 것은 전두환 정권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권 아래 있었던 사람이라면 흑수저를 졸업할 수 있었을까라고 물었고 이재명 후보는 이제 흑수저가 아니고 금수저에 둘러싸여져 있으며 이재명 후보는 흑수저의 질국에서 구해준 것은 이재명 후보와 같은 좌파들이 아니고 이재명 후보가 경멸하고 있는 전두환 정권과 같은 우파 정권이었다면서 우파가 대한민국을 잘 살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파 정권이 주는 장학금하고 생활비로 이재명 후보가 흑수저를 면했다라는 것을 잊은 모양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영작 박사는 이재명 후보는 전두환 정권의 장학생이라고 주장을 했고 국민들은 이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아무튼 이재명이 전두환 정권의 장학생인지까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그 시대를 살면서 전두환 정권에서 만든 제도라든가 시대적인 혜택을 누린 것만큼은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규모에서 낸 성명과 같이 어떤 대통령도 공과 과가 분명이기 때문에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이제 역사에게 맡길 일이지 좌파 정권에서 마음대로 재단을 해가지고 본인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마음대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정권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평가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아니라 본인들에 대해서 나중에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두려워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음 소식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은 여 ول Margaret ‫ fragen 게다가 Been한 것과 forgot